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수고한 것은 크리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고한 것은 크리스 이건데 저건데 저거 너무 과해 아, 뭐, 저녁, 평균 수이셔 크리스마 인웨이니 네, 당신은 일을 안 합니다 오늘은 같이 시작합니다 와우 그리고 또는 심심! 네! 아우! 우리! 네! 장수장! 야! 빨리 보러 와! 들으러 들었어 심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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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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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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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아! 히찬 씨! 예! 근데 오늘 유난히 어제보다 더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 Wide어야 되겠네요 이 심심! 예! 어?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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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 부인은 바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외부는 여러분 여러분 3 2 3 2 3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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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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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5 5 5 6 6 6 6 6 6 7 7 7 7 7 5 5 5 5 6 6 6 6 6 7 7 7 8 9 7 7 8 8 9 9 9 9 9 9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1 12 12 13 12 12 12 12 12 12 14 14 14 15 아아! 야! 죽지 마이소! 얌아아!!!! 죽어 죽어 죽어? 도망가다. 예eter의 비밀이랑 죽어 말이야. 가야 되잖아요. 아니 근데, 근데, 너 지금 누나 그러면 너 지금 지금 해버리면 되나? 아예ㅇㅇㅇ пошㄹㅇ. 왜냐면, 영어 흥미로 가야 되잖아요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. 정지비를만 이따 그려주시면 떠나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끝까지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벗은 이 레슨 어이... 에이... . 거짓말 나 왜 주님이야? 하하하하하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